안녕하세요, 팅굿입니다. 요번에 디아블로 이모탈이 새로 나와가지고 플레이해보러 왔습니다. 이게 공식 오픈이 아니네? 오픈베타네요? 뭐지? 원래 6월 3일에 열린다더니 6월 1일에 모바일 버전은 깜짝 공개를 하고 6월 3일에 계획된 대로 PC버전이 나왔네요. 저는 PC버전이구요. 모바일로는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발열이 심하다던가? 뭐 뭐라나? 모바일로 한적 없죠? 서버 코리안 이스트 아시아 노스 아메리카 몰루? 뭐야 이게? 바알 블러드 스웜 퀼케크 아! 비제레이 아 이거 출연하는 캐릭터들로 서버를 만들어놨구나. 근데 나 친구가 있네. 뭐지? 흐흐흐흐흐 코리안이랑 제페니즈가 있네요. 이스트 아시아에서 그냥 이름 이쁜거 하면 되나? 다 초록이야. 뭐야 이거 신규 서버는 하지 맙시다. 근데 얘네 누군데? 키데아 알게... 아이고 키데아, 샤코, 그리스월드, 쿠에히간, 현자 모르는 애들이 많네요. 그냥 이름 제일 멋있는 탈라샤로 할까? 탈라샤? 이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강령술사 이게 디아블로 3하고 캐릭터가 같더라고요? 어, 같은 거 맞죠? 맞네. 성전사 팔라딘이 아니라 크루세이더죠. 크루세이더 수도사 디아3 할 때 최애캐긴 했는데 수도사 악사 개인적으로 많은 노가다만 했고 패스 법사도 좋아했는데 야만 용사는 뭐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일 만만한가? 아무튼 저는 성전사로 할게요. 여캐가 흥누나네? 남캐합시다. 성전사 이게 막 딜러랑 서폿이 나눠져있고 그러진 않겠죠? 외모 설정 커마 다 별론데 왜이렇게 밝어? 적당히 커스터마이징이 되네요. 근데 말그대로 적당이네? 아니네. 이거 좀 세밀한 커스터마이징도 있긴 하네요. 아 뭐야? 되게 세밀한데? 근데 어차피 얼굴 안보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할게요. 딩군 어? 됐네? 흐흐흫 됐네요. 모바일로 된다곤 하는데 이게 스토리가 디아2랑 3사이라고 했죠? 저는 2도 3도 스토리를 다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카라트와 함께하십시오. 친구 아카라트와 함께하십시오. 저 아카라트 오 마우스로 뭐야 우측 이동 어떻게 때려? 아아 사람이구나. 아 여기 괴물이다. 좌클릭이 기본 공격 그래픽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누르고 있으면 연속 공격 어 스킬이다. 휩쓸기 이거를 모바일로 어떻게 해야지? 집어삼키고 있어. 마을 주인들에게서 떨어지라. 아니 가서 구해줘야지 말로만? 뭐야 산 뭐야. 어 방패 던지는 거 뭐더라? 스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느낌? 타격감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평이 좀 갈리던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되게 디아3 같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모바일 게임 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PC로 하기엔 조금 거시기 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조금 평이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 과금 정책이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모바일 게임이라서 또 극혐 과금 정책을 갖고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한데 뭐 일단 나쁘지 않은데? 어쨌거나 만렙까지는 키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3도 되게 재밌게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재밌는데? 이거 뭐야? 이거 궁극기 뭐야? 어? 아 변신기다 오! 아카르트 용사 이런건가? 뭐지? 세계지도 서부 원정지네요 이게 디아3에서 오막인가? 거기가 여기죠 워담 이게 레벨이 있네? 이거 기존 디아2처럼 그런게 아닌가? 방 만들어서 같이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얼어붙은 동토 자베인산 졸퉁쿨레 썩은습지 앵벌 아 영벌의 영역 아 앵벌 아니죠 영벌의 영역 잿빛 고원 묘지로 이동 오! 이제 시작이다 아 시작이구나 레벨업하고 악 죽이고 보상 획득 뭐야 뭐야 배틀패스 뭐 해야돼? 뭐야 이거 동생 기다리면서 뭐 좀 뒤져봅시다 이거 뭐냐 파티 어? 동생이다 현질은? 여깄다 상점 어? 영혼의 보주 초보자 팩 꾸미기 아이템 무료 1일 보상 그냥 잡 재료네요? 어허 무료 보상 이거 현질 문장 균열의 아 균열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네 흫 흫 뭐지? 뭐야 이거 아 룩달 진짜 얘네 룩달 못 뽑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돈 주고 사 이런걸 통화 아 화폐 재료 뭐야 이건 또 어 재료날때 쓰는 재료 그러면은 이거로 현질을 해서 이거로 뭐 파밍하는거 같고 이거 어떻게 끼냐 아이템 꾸미기 이거야? 지금 착용한거구나 어어 이게 흐흐흐흐흐흐 음 됐다 그냥 게임하면 되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가 방금 못쓴거지? 모르지 쎄지는건가봐 필살기인가봐 괜히 쐈어 야 너 응 그 상점 가서 응 1일 보상 받았어? 어 아 그래? 응 저게 현질 시스템인가봐 아아 일단 가자 이게 근데 시스템이 디아3같은거면은 이 스토리는 따로 있고 응 균열 파밍이 따로 있어야되거든? 응 뭔가 그게 이상하다 네 이상한게 아니라 다르다 거미를 다 죽여야되나보다 근데 강령술사가 좀 좋아보인다 흐흐흐흐흐 저기 아이템있다 뭐 떨어졌어? 허리끈 허리끈있어 지쳤어? 아니 너 주워봐 지쳤어 아 따로야 아 디아3랑 똑같네 뭐 나왔다 오 뭐야 오 뭐야 피 뭐야 하 영광스러운 시험 나의 주인님 야 맞으면 안돼 그거 넌의 비참한 영혼을 차지하고 저주 받은 자들은 새로운 불주 앞에 고명을 초반일 것이다 어떻게냐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건 피해야돼 이런거 피해야돼 피할 수 있잖아 ㅋㅋㅋㅋㅋ 니가 저택에 당도해도 주인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말하는데 죽이기 히히히히히히히 뭐야 처치했어 나가래 그럼 일단은 만렙을 찍자 그래? 오우 여기 죽이다 죽이고 갈래? 와우 윗샤 윗샤 감사합니다.